아, 여보! 빨리 타!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사람 많았어? 아니요, 엄청 사람 많았어. 아, 진짜? 약 20분 기다렸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 임신하려고 하나 보내. 다 빼라니 한 번에 왔어.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왜? 아니, 저는 임신하면서 거기서 아예 살았잖아. 이거 받아왔어, 이번에. 뭐? 이게 뭐야? 그, 엽사. 어, 그거 먹으면 임신 잘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임신 도우미보다는 아기 공간이지. 생길 때 잘 자르게. 선생님이 뭐라 하셔? 어, 저는 낳고 나서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어, 원장님이 혹시? 아, 그때 그 원장님한테 상담 받은 거야? 어, 맞아, 맞아. 이 원장님. 무슨 얘기 했어? 둘째 갖고 싶은데 남편 스나이프인 줄 알아서. 근데 아니니까 임신. 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장난 아니야. 이제 검사하고.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리고 달 만드는. 굴집이 있냐고 물어봤지. 어, 또 뭐라 하셔. 아, 근데 우리 가는 반칙이 맞아. 아, 그치. 똑같이 알려주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 밤 포부로 임신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치? 어. 우리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려운 거지? 어, 완전. 그래서 부부들이 달 만들려고 이렇게 실패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엄청 많아. 그래서 그냥 아, 이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배란 날에 해버리면서 임신하는 거지. 그 마음이 이해가 돼. 왜냐면 지금 우리가 두 번 실패했잖아. 아, 우리가 그렇게 슬프기만 해. 확실할 때 배란일 날 노력해서 임신을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 그래. 이렇게 딱 이렇게 포기하는 거거든. 아, 말로는 두 번인데 기간으로는 두 달이라니까. 좀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딸을 원하지만 나는 둘째가 더 관절하거든. 아니, 그냥 뭐 거짓을 부리지 말고 배란 날에 해버리고. 그냥 아들이 괜찮으면 바로 될 텐데. 그럼 뭐 셋째도 해볼 거야?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나 둘째까지야. 됐어. 아니, 나를 원하면 여보 그냥 마음 약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보자. 근데 원래 그래. 아이 안 가지려는 사람이 하나 낳다 보면 둘 낳고. 또 그러다 셋 낳고 하는 거야. 여기 쓰고 줄래? 나는 이렇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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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근데 날짜 받았어? 아니야, 거기 그냥 날짜 아니고. 며칠 간격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 와, 신기하다. 그래서 입신만 하면 돼. 내가 웬만하면 미씨는 안 믿지만. 그래도 이번 달에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아, 그 달력? 11월에 하면 무조건 달이다, 이거? 그래. 12월, 1월, 2월 다 아들이니까 이번엔 무조건 돼야 돼. 이거 밖에 없다, 그치? 아니, 어떻게 내가 중국 황식 달력까지 볼 줄 알았냐고. 네, 오빠 인정. 진짜 리이초도 노력하는 거는 진짜 인정. 슬슬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 뭐, 지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치지지 이제. 빨리 갖고 싶지. 오빠야. 이제 봐봐, 봐봐. 왜? 오빠 지금 먹고 있는 영양지가 저 뭐뭐 있어? 나 딱히 없는데? 나 지금 엽산 먹고 있잖아. 그치. 오빠는 이거 먹어. 뭐야, 비약을 해? 아, 미쳤나 봐. 사람들이 술 먹으면 잘 생긴다고 얘기 듣고 술 많이 먹었잖아. 나 술배만 나왔어. 그래서? 오빠가 무조건 엠프로 프로바이오틱 스코포스 먹어야 돼. 아, 이게 간이 좋은 거구나. 그치. 딱 보니까 간 그림에서 여기 보이네. 그치. 오빠가 혹시 이거 알아? 한국 약쿠르트? 나 한국 사람이야. 어릴 때 약쿠르트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거기 한국 약쿠르트가 직접 제조해서 만든 삼종의 프로바이오틱스 함유됐어. 응. 그리고 유산균이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우수한 상품이라고 하거든. 아, 그래? 어. 이거는 유통기한이 얼만데? 여기서 살아있는 유산균 만사연에서 무려 유통기한이 1년이야. 오, 1년이면 괜찮은데? 그치. 근데 여기 보면 간 뿐만 아니라 장까지 동시에 케어 가능해서 헛개나무 과병 추출문말로 손산된 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쿠버스 기술력에 장 건강까지 잡았어. 어, 여기 써있네. 간 건강, 장 건강. 그렇지. 그래. 내가 요즘 술 많이 먹어서 잠도 안 좋아. 배만 나오고. 아이고. 이쿠버스로 건강하면서 칼로리 낮추고 관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하나 더 있어? 뭣도 있어? 그리고 같이 먹으면 좋은 닥터프로그램 류데인 아스타잔틴. 이게 눈 건강에 좋은 거야. 나 아직 괜찮은데? 이러다가 호감 다닌가? 지금부터 관리해야 돼. 네. 이게 눈 건강 뿐만 아니라 피로 케어하고도 활력하지.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류데인 아스타잔틴.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E. 비타민 G. 5중 복합 건강기능식품이야. 오, 예. 대단합니다. 좋죠? 미리 예방하면 좋지. 네, 좋죠. 네. 비타민 A 6000배에다가 류데인 온도 증가. 환반 색소 밀도 증가. 인체 적용 식호음을 통해 입진된 눈 조절 긴장 속도. 입안 속도 개선돼서 특히 눈에 초점이 잘 안 잡히거나 침침한 사람에게는 간력적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할 게 있습니다. 미들스는 좌편원 의료진에서 개발했으니까 오빠 이거 먹고 눈이 좋아지면 내가 얼마나 좋은 와이프인지 뭐일 거야? 돈 많이 쓰셨겠네. 비쌌으면 안 샀지. 근데 이게 얼만데? 고보수는 50% 할인 들어가서 24,900원이고 류데인 아스타잔틴 75% 할인이 들어가서 9,900원. 오 가격 괜찮네. 그렇지? 그리고 총 장바구니에 3만원 이상 구입 시 배송비 무료! 이야 잘 먹을게. 진짜 고마워. 그렇지. 우리는 둘 다 먹고 관리해서 둘째 만들어보자. 그래. 할 수 있다. 가자. 가자. 내 생각을 이렇게 했어? 고맙네. 눈물이 안 나네. 어떻게 나야 되는데.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무 고마워. 아 예. 션이 일어나면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아 그럼 가야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자기가 또 좋은 거 줬으니까 또 우리 가족 재밌게 놀아야지. 어머나. 이러니까 내가 둘째 안 낳아줄 수 있냐고. 뭐야. 지금 바로 찾아보고 출발하시죠. 네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션이 우리 놀러 간다. 그럼 날짜를 정확하게 받은 거야? 무슨 날짜 말하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날. 뭘 해야 되는 날? 아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왜 그래.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 아 진짜? 거기에 그 이제 그 날 시작하고 나서 6일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9일째 됐을 때 그리고 3일 뒤 또 12일째 됐을 때 그래야 싱싱하대. 뭐가 싱싱해? 아 저 모르는 척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싱싱하다고 되게 디테일하다. 그래서 선생님만 하고 나서 뭔가 확신이 생겼어. 뭔가 늘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 션이가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형제나 남매들 보고 션이가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 뭔가 좀 이제 슬슬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오빠 바람인 거 아니야? 그것도 맞고. 근데 이제 션이가 점점 클수록 많이 느낄 거야. 아 이건 확실해 진짜. 이따가 봐봐. 동생들이랑 같이 온 친구들 보잖아. 아기도 보면 션이가 계속 본다니까? 아기도 보면 션이가 계속 본다니까? 오! 스파이더맨 너 저기 주변에 여기 우리 사중 보는 파충이 삼촌 있지? 파충이 삼촌이다. 야 너 누군지 알지? 안녕하세요. 너 누군지 알아? 너 목소리로 들어봤잖아. 들어봤지 알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내요. 아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잖아. 삼촌 안녕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 여긴 뭐야? 어 여긴 뭐야? 우와 거북이도 있고. 친구들 보길래서. 친구들 보길래서. 여기 가자. 션이가 안 빠져나? 하하하하. 이샤아 난년 해봐 안녕. 주변에 봐봐. 다 동생들이랑 같이 재밌게 논다. 응. 우리 션이들 옆에 누가 같이 탔으면 좋겠다. 그치? 어 그래. 오빠가 근데 한국 저 주산으로 갈려고 이렇게 마임이 커서 참 자랑스럽네. 그러면 세명 더 나와야지. 다운됨. 그럼 와이프 하나도 있으면 좋겠다. 이샤아 난년. 저는 이 zas